자 시작 시작합니다 아까 설정에서 나도 모르게 스킬을 다 꺼버린 관계로 여기 다 시작합니다 시작하죠 글씨가 작아서 안보였는데 스킬을 설정하는 거더라구요 스킬을 넣었다 뺐다 하는건데 글씨가 안보여서 몰랐습니다 글씨가 되게 작은거야 아 나는 사서 등록하는건줄 알았지 근데 등록이 안되길래 자원이 없어서 안되는구나 하고 뺐는데 자원이 없어서 등록이 안됐으니까 못쓰는건줄 알았지 자 이렇게 써보자 일단 1번 누르면 공격 활성화가 되구요 이런식으로 아 그리고 캐릭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야맹증이라 눈이 안보이는 관계로 밝은걸로 바꿨어요 키도 좀 줄였구요 키를 줄여서 그런지 속도가 느리더라구요 어 발차기도 있죠 2번이 발차기구요 3번은 밀어서 기절 공격속도 빠른걸로 바꿨어요 빨라졌죠 4번은 어 4번은 모아서 때리는거야? 오 장난 아니네 아 그리고 자동적으로 5번은 실드로 보이죠? 실드 6번은 6번은 뭐야? 오 자동으로 끝났는데 2번 발차기 어 야 되게 재밌는데 스킬있으니까 아까는 스킬이 없는줄 알았어요 내가 스킬을 해제해놓고 전대미문에 병식플레이 잡아주구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아 그렇군요 전대미문에 야 상상을 초월했다 내가 생각해도 근데 더 웃긴거는 보시는 분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챘어요 스킬이 없는거죠 다른 한글도 내가 뭔가 이상하다 없을리가 없다 하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어 있더라구 발차기 때려 어 재밌어 스킬있으니까 발차기 회전 오우 야 대떠쓸 내가 이런걸 버렸단 말야? 3번은 약간 잘 모르겠고 3번은 기절이잖아요 그냥 2번이랑 4번이 굉장히 강력하다 어 저기 오는거 이렇게 정면으로 가서 아야야야야 보호라고 아 쿨이군요 계속 발차기 야 발차기 너무 좋아 이거 발차기를 한다는게 너무 웃겨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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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인데 나 발차기 올릴래 발차기 발차기 ㅋ 쿨잼쿨잼 ㅋ 71 agree 이번에 발차져 28 רב 신 그 구간은 지금 구간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 크리티컬 짱좋아 나 크리티컬 올려야겠다 발차기 크리티컬 들어가나 본데 되게 좋다 스텝도 있거든요 지금은 못 올리는데 염치가 안들어와서 그만 나와 저글링 7밖에 안주는데 이따 삐버타임 있단 말이야 되게 재밌다 이거 님들 이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재밌네요 아 그만 나와 캐릭터가 멋있어 번쩍거려서 필살기 가자 필살 그렇지 33초짜리 쿨타임을 가진 기술이야 밀자 쟤가 아까 어디서부터 끊었는지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어 중간에서 끊을건데 어떻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프로토스 테란 연합군 1만 7천명의 테란과 5천명의 프로토스 연합군의 스캐너에 이게 감지가 됐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저도 COC에 이동을 시켜야 된다 아 아 아 아 힐트 멋있지 않나요 이게 내형이 반겨요 여기 실드도 엄청 많네 울트라 울트라 자동공격이 풀려있어 발차기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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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발차기 기절 실드 안통해 여기 울트라야 원래 안통하지 울트라는 울트라랑 싸웁니다 아 괜찮아 나 실드 많아 때려 때려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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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나 왜이렇게 빨리 참 발차기 아이고 아 괜찮아 괜찮아 6번으로 실드 채우고 채우라고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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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고 발차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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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피해지네요 점프로 발차기 체력이 무려 48,000이에요 발차기 발차기 꿀잼이야 발차기 아 필살기 한번 갈겨야겠다 어우 야 잠깐만 가자 회전 그렇지 야 데미 데 떴어얘 1800이야 이거 잘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만 때려줄래 도망갔죠 도망갔죠 저거 스토리상 도망가는거 맞습니다 저거 스토리상 도망가는거 맞습니다 저희는 쫓아간다 강전사 3명이 쫓아갔구요 어 저는 오 많이 얻었는데 이거 얻은거죠 자 어빌레디 찍어줍니다 라이프랑 스킬 데미지 퍼센트 스토리상 도망가는거랑 이거 이거 이게 크리티컬인가 있는거 같은데 저는 크리티컬 찍겠습니다 그냥 평타도 이게 확률이랑 데미지인걸로 알아요 그리고 내가 타는거랑 용병들의 능력도 올려주는게 있는거 같은데 일단 크리티컬 몰빵 야 나 태워주세요 이거 탄다 그랬거든요 듣기로는 아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태워줘 태워달라고 안되나봅니다 지금 쟤는 발차기 배경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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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천천한데 회전 발차기 발차기 어디서 지금 뭐 저게 또 있구나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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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돌진을 왜 그렇게 무책하게 기절 발차기 필사기 필사기 아직 부리네요 발차기 어우 좋아 이거 하는 만큼 세지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달리기 빠르죠? 다리는 짧아도 달리기 빠르다고 귀엽지 않습니까? 작게 만들었더니 약간 피규어 같지 않아요? 나 마린 보다 작은 아닌가? 마린이 나보다 다리가 기네? 내가 더 큰데? 히어로 랜딩도 있음 나 그 스킬 찍는 거 어딨음 아 부드러운 남자 계시고요 여기에 아까 오는 길에 만나지 않았나요? 스킬 찍는 애를 글씨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보이시는 분 안 계시나요? 익을 수가 없어 이거 뭐임? 너는 사인 아님? 나 오는 길에 분명 누가 스킬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었는데 그 어 타는 거다 타는 게 아니라 창고냐? 나 주라 아니니? 스캐너 같은 건가 본데 뭔지 모르겠어 아 지금 너무 눈 상태가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얘 뿌연 것밖에 안 보입니다 오늘 너무 검은 사막에서 너무 눈을 소진했어 검은 사막에서 안구를 너무 소진했어 이거 집어지지가 않네 그런 기능은 구현이 안 되나 보다 모드로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구현 같은 게 안 돼 그런 게 네 아 COC에 빨리 갑니다 아이템 맞추고 싶었는데 사실 영어를 아예 몰라도 제가 번역기를 돌리는데 아예 모르면은 제가 원래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글씨가 작아서 번역기를 칠 수가 없어요 안 보여가지고 risky 공격했음 그냥 거기요 실패하는 건가 그져요 선생님 어디가 있나요? 하나의 용어를 이루는 무슨 전환 저처럼 하는 고양이 주야 하는 걸 이이헌 이이헌 엔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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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랄레트, 제로툴 당신처럼, 저는 이 세상 세상에서 가장 흡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전도자님께서 죽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흠, 흠, 그 시간 보여, 아... 아무거나 살까? 네, 어차피 돈도 받았잖아요, 캐스트께서? 우리 첫돌즈는 오랫동안에 맞춰서, 당신의중심에 맞춰서, 당신을 찾아봅니다 정신을 낼 수 있는 단계의 흐름과 흐름을 보다 이 모든 걸 제가 지적해서, 그리고 당신의 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나를 함께 나누어, 동일한 마음이 제 말과 당신의 말과, 5. 우리가 우리가 다 잊은 모든 것을 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한 번의 회로를 한다면 그것은 우린 이 가격이 될 것입니다. 바렌, 제로툴 좋다. 프로토스 마직 쇼 흠, 난 좀 미쳤어 잠시만, 어디서 가지지 못해 찬스는 한 번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합류를 해서 이길 번뿐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믿지를 않죠 얘네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있는데 당장 지키릴 가족들도 있고 Zeratool은 war god, 맞나? Zeratool은 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죽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데 희생이 정해져서 우리 대장이거든요 C.O.C 대장, 소스 대장 B.O.C 그리고 들리는 한국어 제가 통신 끊자마자 적들 쳐들어온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놀랐어요 보시면은 작은 혼종이 있습니다 기존에 게임에서 안 나왔던 작은 혼종이 있어요 B.O.C 저그고 놀랐어요 캐리건이 죽고 저그가 혼종의 지배를 받는데 저그가 혼종화했습니다 빨리 갑니다 입구로 가서 막아달라는 거죠 막으러 갑시다 강력한 아군들과 같이 겸치를 쪼붓 빨아먹을 게이기 때문에 아이템도 사용했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가 공격일까 야 아이템 상인 어디갔니? 잠깐만 잠깐만 야 오!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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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멸자 탔어 야 다 덤벼 자 덤벼 자 덤벼 아사일름 아센 organizer 아사일링 아기세스 브릿 짐 weekend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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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이 있어요 불멸자의 스킬입니다 한번 싸와보자 아까 못했었거든요 전에 노스킬 플레이할 때 빨리 싸 데미 몇이야? 데미지가 안보여 오 데미 300정도 나아가 230 오 스킬 스킬 야 대박 나 몸빵도 해야되는거 아냐 불멸자 체력 자체는 낮네요 본중보다 낮네요 그치 겸치 된다 겸치 야 테란과 프로토스의 방어야 근데 거리도 좀 짧다 공격이 빨라 은근히 아 충전량 다 썼어 어떡해 아 충전량 다 썼어 어떡해 공격 안하냐 공격 안하냐 공격하는거 자체에서 충전량이 소모가 되나봐 내리자 일단 어 다 써가지고 지금 못 때리고 있거든요 필살기 각 회전! 배우리! 기절시키고 거대운종은 기절 안될라나? 자 작은애들 발차기 어 좋아 강력해 아주 나 저 안타도 센데? 강력한데? 나 레벨업 했죠 크리티컬 나 많아 많아 기절 기절 되냐? 아 어 좋아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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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해 강력해 필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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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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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막해죠 에너지면 체력이면 있는데 일단은 크리티컬만 찍겠습니다 에너지 불멸자 어디가? 못방하다 사망하심? 아 실드랑 채워야겠다 어휴 좀 마른데? 어휴 잠시만 황금사도 깨지는데? 저거 필살기 써 필살기 써! 발사! 그렇지 대비 많이 넣었다 입착하면서 계속 싸우자구요 밀어 그렇지 아 이거 한 마리 잡으면 고생하면 안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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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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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 뛰어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자리 짧아서 못 도망가 굴리앗 굴리앗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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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꿀잼이잖아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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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드 채워야 돼 실드 채워 실드 실드 채우고 발차기하고 저글링들도 보시면은 혼종이에요 디자인도 그렇고 디자인이 변한게 되게 신기하다 아 필살기 필살기 최대한 최대한 히트 지금 필살기 그렇지 야 필살기 필살기 데미지가 짱좋아 어 나 근데 망했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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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싸워 크리티컬 죽기전에 죽이면 되지 야 뭔가 나 안맞고있어 단에 회복관련된거 있길래 어 좋아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좁은 입구 좋아 야야야야 코르 짱좋아 코르가 다 먹여살려 다 먹여살려 다 먹여살려 아 2포인트 필요해 이제 야 토르요 토르요 야 나 원조 왜 순간이동됐죠 시우시로 프레이토 워리엄 지금 죽을래 지금 죽을래 너희도 죽을래 너희도 죽을래 너희도 죽을래 너희도 죽을래 포르토스의 사령관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막겠다 뭐 이런거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오짐 야 가자 막으러 가자 여기로 안가 나 도망가지않는다 싸울것이다 좋치 싸워 싸워 같이 싸워 도와 도와 대장 도와 어머 잠깐만 대장님 사라졌어 대장님 대장님 싸우는 척만하고 가시면 어떡해요 나도 갈거에요 골리아 도와줘 이 한놈만큼은 내가 처단한다 이제 도와 DEi 포르토스의 사라제 도와 hatten 모든 아살렘 대신이 제발 제발 도와 회복 빡 빡 우리나라 포르토스의 사기 총 1가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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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빡 퀄리티 보이시나요 아 그만해요 도와 저의 사라제 아살렘 대니젠스, 회사에 도착하여 킬살기는 크리가 안 터지는 것 같아, 터지는 걸 못 봤어 나 실드 잘 찬다 아살렘 대니젠스 모든 아살렘 대니젠스에 도착하여 갑시다 킬장님도 잃었지만 원숭이 씨 야 공격하는 것 봐 오우야 부활했죠? 아 부활이란다 생활했죠? 대장들은 죽었지만 아 나 아이템 살 줄 알았으면은 더 잘 막았을텐데 아 나 아이템 살 줄 알았으면은 더 잘 막았을텐데 진로도 보시면은 혼종화되어있죠? 저기 보시면은 스타이없는 유닛들이 많아요 배비로 펜니? 엘포인트 이게 어빌리티 파워라는거죠? 아 너무 짜고 발차기 비절 여기서 나옵니다 그쵸? 발차기 필사기 필사기 발사 그렇지 필사기 짱좋아 내가 이거를 안기고 했었다니 미친거 아닙니까? 발차기 발차기 아이 저거 말고 예 가까이 있네 탭으로 한번 지정해줘야 되죠? 발차기 그치 대터스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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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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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떼줘 발차기 살아야돼 살아야돼 발차기 안돼 안돼 가운데 있어 가운데 그치 그치 나오지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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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좋아 얘한테 필사기 쓸 수는 없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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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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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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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어쩜 이렇게 거세게 때리냐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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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좋아 발차기 그치 야 야 진짜 잘만들었어 너무 잘만들었어 게임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님들 저 공격당하는 꼴을 보니까 인정하고 쉽지 않네요 회사기 회사기 회전 아 맞았냐 설마 설마 아니지 맞은거지 드론도 있어 드론 날라 드론 날라와서 드론 날라와서 드론인가요 이게 왜이렇게 쎄 왜이렇게 쎄 1대1로도 너무 힘들어 아 기절 기절 자 필사기 각을 잘 잡고 써야된다 여기 드론을 잡아서 그치 그치 여기서 돌리면은 아 이게 게임 오버 아닙니다 에게 게임 오버 아 믿기지 않겠지만 게임 오버 아니에요 번역질러시는 번쩍질러시네요 번쩍질러시입니다 번쩍거려서 이렇게 사러 넘었죠 정말 끈질기지 않습니까 더 황당한 건 이 노랑애들은 전투 때문에 UI가 고장났다 폭발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UI를 다시 리부팅 해주면은 요렇게 복구가 되죠 얘네가 싸우는 걸 못 봤는데 아까 거기서 그 위급 상황에서 너희도 합체할 수 있니? 나도 합체하고 싶다 야 광전사를 안되겠지? 하등한 광전사라서 고위기사처럼 합체는 안되나봐 뭐 돌리고 있는 거야? 슬러시 돌리냐? 생긴 건 마련인데? 이게 여기서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기다려야 돼요 놀랍게도 기다려야 진행됩니다 내가 몰라 찾아봤잖아요 기다리면 나와요 알아서 빨리 나와 유저 인터페이스를 매뉴얼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매뉴얼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클릭하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클릭해주세요 뭐 상인 같은 거 없니? 아 이렇게 나오죠 등장하는 꼴 좀 보세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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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공격하라고 발차기 밀어밀어밀어 미는 거 안 통하고 희사기 여기 왼쪽 상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력이 10만에 실드가 10만에 체력이 8만 5천이네요 살려줘 으아 야 뭐야 도트빌로 그렇게 죽은 거야? 맞어 호주가 돌아다시자 예 멈춘 미성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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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오오우 좋아 어 점프로 데미지가 스킵 됬어 스킵이라고 해야되나 뭐라고 해야되나 어 이거 쏘고 있을 때 미비고 발차기 그렇지 어디가니 어 타겟팅하는게 다리 때리면 안돼 내 자신들이 때리면 안 돼? 몸통을 그렇게 때려야 돼? 발차기! 딱 꺾이기.. 어어어 어어? 나냐? 어후 발차기! 필살기 필살기! 야 필살기가 어 들어가긴 한다 니디 어어어어어 허우 씨 발차기 넘나 좋은거 아까 스킬 없이 했을때 엔딩에서 7레벨이었거든요? 이것도 별 차이 없는거 같습니다 아 다들 아시겠지만 슬슬 끝났어요 지금까지 이어진게 너무 대단한거죠 되게 길지않나요? 이거 한편입니다? 4개가 있고 그중은 첫번째에요 발차기! 층 너무 많은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 멈췄죠 지금? 속박했죠? 자 이렇게 제라씨가 보여주네요 자 빨리 빨리 자 빨리 빨리 모르겠네. 모르겠네. 그냥 여기 꺼내줄. 여기 꺼내줄.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왜냐면 화낼만 하지. 제다시가 통신 걸고 바로 혼종 찾아났네. 내 생각엔 그 스케일을 회수한 것 때문이 아닐까요? 조금 늦어. 혼종이 강한 것도 강한 건데 양이 너무 많다. 그 테란의 수비를 개작살리고 뛰어들어왔어. 전장에 이해를 부를지 못한 것 같다. 알 것 같다. 한국의 희빌가 여기 있는 전장에 있는 전장에 있는지, 맞춰낵을 당한 전장에 있는지 앞에서의 대항에 있는지, 적당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버지, 당신이 사람들과 함께 한 명을 지지하게 해결할 것이다. 당신은 그를 사는 전장에 있는지, 당신은 있는 시원의 나라가 있는지, 여기서 너는 아직까지의 시간을 지지하는 것이다. 아직도 당신이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을 봐주신 것 같다. 당신은 이 그를의의 이연의 희망입니다. I am, my name is.. i am called Zorosh Ordan he trusted you, so do I I knew Ordan when he was still a zealot, what has become of him? Take a wild guess General.. he merged with another High Templar in battle.. To protect us 원이 끝났다. 자, 이렇게 원이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죠.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챕터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건 원이 끝났고요 다음 걸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요 기다려야 돼 자 다음 걸로 이어서 가죠 다음에 봅시다 뿅